안녕하세요. 스피디 안녕하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일주일 만에 이렇게 만나 뵙게 되다니 반갑습니다. 저는 베리구 리더 태양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모두 잘 지내셨나요? 저희가 오늘은 저희 멤버들이 평소에 운동을 하는 필라테스 겸 헬스 겸 하는 트레이닝센터에 와있어요. 저는 지금 런닝을 하고 있었는데 다른 친구들은 오늘 뭘 하고 있을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펠로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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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펠로우미 좋아요 좋아요. 서울씨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인사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고은 서율림입니다. 저는 여기서 런닝을 하고 있었는데 두 분은 뭘 하고 계셨나요? 저 언니는 신발을 신고 있었어요. 네. 신발을 신고 있었어요. 저는 우리가 마지막에 기다리고 있었어요. 혹시 뭐 하고 계셨어요? 여기 이렇게 들게 많은데 이게 모기보다 굉장히 무거운 거거든요. 절대 작다고 만만하다고 무시한 거예요. 8kg예요. 8kg요? 네. 이건 좀 알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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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요. 이건 좀 좋은 것 같지만 이렇게 운동을 하겠습니다. 아프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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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어깨 넓이로 벌리시고요. 네. 오 S라인 S라인. 이렇게 올리시네요. 언니한테. 아이고 힘들어. 그래서 몇 번 더 했대요. 여러분 이게요. 한두 번 할 때는 괜찮은데 제가 한번 예전에 비밀변기 강연하는 프로그램에서 이걸 몇 번 해본 적 있거든요. 고마세요. 고마세요. 저 도전하니까 힘들더라고요. 지금 힘들더라고요. 저희 근데. 이게 다인가요? 이게 다야 아니죠. 그럼요. 저희가 준비한 건 이것입니다. 오. 이 큰 거를 보냈다고 하신다고요? 네. 감사합니다. 이게 딱 봐도 무거운 분이잖아요. 저희는 항상 곁들이 될 수 있습니다. 저희 사실 한 번도 안 해봤어요. 처음 시작을 보냈어요. 해볼게요. 하나 둘 셋. 우와. 두 분이 사진 드신 거예요. 가벼워요. 가벼워요. 아 이런. 몰래라고요? 안돼요. 근데. 안 될 것 같아요. 안 될 것 같아요. 이거는 아직. 네. 따라하시면 안 됩니다. 둘 중에 너무. 큰. 무거운. 무거운 값이기 때문에. 이런 거는 따라하시면 안 됩니다. 또 우리. 어? 저기 세영이가 있는데. 한번 세영이한테 가볼까요? 여러분 세영이한테 가봐요. 세영이 뭐하세요? 세영이 뭐하세요? 세영이.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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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정 부탁드립니다. 끝 끝 끝 끝. 멜리크젤. 세영이. 안녕하세요. 제가 지금 뭘 하고 있냐면요. 바로 이 덜덜이라는 건데요. 이 덜덜이는요 말이죠. 네.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하실 수도 있고. 저는 주로 옆구리에 이렇게 딱 껴서 하는 편인데요. 이렇게 하면 이렇게 목소리도 덜 덜 떨리기도 하고. 옆구리가 이제 아주 탄탄해지면서. 쑥 들어가서 S 라인을 만들어줍니다. 저는 런닝머신 띄고. 이렇게 허벅지나 종아리 같은. 맞아요. 다리 들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허벅지나 종아리 같은. 이렇게 끼고 이렇게 하거든요. 맞아요. 이렇게도 하면 좋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옆구리 더 걸어서. 허벅지. 이렇게 다리가 있으면. 그렇게 해서 뒤로 좀 가서. 그렇죠. 이렇게. 다리를 살짝. 그렇죠. 그런데 우리 아래를 추고 싶은 거 같아요. 네. 네. 이렇게 한다면. 아. 다리가 길어가지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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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러면 다섯 번째 멤버. 다예.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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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말 꿀다. 다이시 다이시. 아. 정답이. 다이시. 안녕하세요. 운동하는 여자 다예입니다. 아. 오늘만 운동하는 여자? 아닙니다. 매일 매일. 이것은 하체 운동을 하는 것인데요. 어. 제가 달리는 걸 좋아해서. 달리고 있어요. 어. 어. 한번 세게 다녀주세요. 빠르게. 저 세게. 어. 50부터 100까지 있어요. 어. 말 많았어요. 100이요. 100이요? 아니요. 60. 60입니다. 지금 60이에요. 그럼 100이요. 네. 어. 아동에. 표정이 다른데요. 어. 무서워요. 이게 칼로리 소미향이 엄청. 근데. 가끔. 인생을 너무 달리다 힘들 때. 뒤로 가고 싶을 때 있잖아요. 그럴 때 어떻게 하죠? 후진하면 됩니다. 자. 시작. 아. 후진. 아. 후진하는 남자. 이거 10통. 이거 10통이라면서요. 펠스장. 오늘 면이 하시면 저 꼭 이렇게 뒤로. 네. 감사합니다. 펠스장과 면이 들처럼 날씬해져요. 오늘 그러면 전 운동 다 한 것은 내려오세요. 아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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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라라라라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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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 이 bj만 저에게 안해서 세이프하고. 안녕하세요. 오늘 요가하는 여자. 아 요가? 필라테스 하는 여자 베리빗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선생님입니다. 네. 베리빗의 필라테스를 맡기고 왔습니다. 네. 우리가 되게. 자주 오니까 너무 익숙하다. 여러분 우리가 아까 인사를 못 했잖아요. 네. 단체 인사. 네. 단체 인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진짜 단체. 감사합니다. 뚜렷지는. 베리빗. 안녕하세요. 베리빗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노란색을 맡고 있는 고은입니다. 안녕하세요. 필라테스를 제일 잘하는 다혜입니다. 아유 씨고. 안녕하세요. 베리빗의 건강미를 맡고 있는 이리나. 안녕하세요. 애기토끼 블루베리 세양입니다. 안녕하세요. 서율입니다. 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여기 왜 왔을까요? 궁금하시지 않으세요? 여기 필라테스 하러 왔잖아요. 맞아요. 필라테스도 하고. 또 팬분들께 저희 베리빗이 얼마나 요가를 잘하는지. 못하는데. 그렇죠. 몸매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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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제가 좀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 바로는 되게 우울한 불치기 하나 있던데. 뭐예요? 맞아요. 마음이 아팠어요. 선생님께서 저희 다섯 명 중에 제일 잘하는 사람 한 명을 뽑아가지고. 한 명만 뽑아요? 네. 한 명을 뽑아요. 왜죠? 왜요? 저를 뽑습니다. 아. 이미 저를 뽑습니다. 아. 그럼 이거는 말도 안 되는 거 아닌가요? 저는 이미 선생님과 얘기하고 끝났어요. 네. 그러면 한 번 선생님을 모셔보도록 할까요? 결과는 여러분들도 같이 얘기를 해주는 걸로. 네. 그럼 저희 선생님을 한 번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선생님. 저희 선생님이 굉장히 미인이세요. 네. 근데 얼굴을 뭉개는 안 해서요. 얼굴을 뭉개는 안 됩니다. 근데 오늘 옷도 굉장히 예쁘게 입고 있어요. 아름다우세요. 아니야. 근데 너무 예쁘세요. 발레리나의 몸매를 가지고 계십니다. 워너비 몸매입니다. 부끄러워가지고. 아. 세연이 섹시하다. 그러면 자리를 잡아보는 걸로. 네. 자리를 한번 잡아볼게요. 저희 다섯 개의 매트가 준비가 되어 있죠. 네. 갈까요? 그냥 한 번. 아. 몸을 피워야죠. 여러분. 아. 그렇기 때문에 선생님이. 저희를 보시면서 해주시는 거예요. 네. 저희를 뭐. 목소리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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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왼쪽. 진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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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레츠고. 네. 남선 머리를 위로 올리실 거구요. 오른쪽 팔꿈치를 적어서 손으로 잡으실 거에요. 팔꿈치 오른쪽한테. 팔꿈치 한 상에 놓고 손으로 넣으실 거고요. 옆으로 마시고. 입으로 내쉬는 호흡에 팔꿈치를 누르면서 왼쪽으로 내려가시고. 왼쪽? 반대쪽. 반대쪽으로 내려요? 오른쪽 팔꿈치를 잡은 상태. 왼쪽으로 내려갈 수 있고. 이때 골반 빠지지 않을까요? 마시고 올라왔다가 내쉬인 호흡에 누르면서 골반 빠지지 않게 골반은 정면 그대로 상체만 쭉 내려가시고 되게 오랜만에 해서 마시고 올라왔다가 자존심이 엄청 많아 내쉬인 호흡에 누르면서 쭉 내려가시고 이제 마시면서 올라오고 손 박아서 반대쪽 이거 할 때 호흡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셨어요 내쉬인 호흡에 누르면서 오른쪽으로 쭉 내려가고 골반은 빠지지 않게 골반은 정면 그대로 내려가시고 아니요 너는 반대예요 일로가 내려갔어 역시 운동하는 여자는 달라 오른쪽으로 내려갈 수 있게 측정으로 마시고 내쉬인 호흡에 누르면서 쭉 호흡 너무 반대로 내려가시고 손잡이 마시면서 올라오고 팔꿔 나 더워 나 더워 네 바로 시작하는 걸로 여러분들께 빨리 보여드리고 싶어요 제 필라테크 실러고 너무 기대됐다 옆 후리살이 빠지는 기분이 등기다 에이 설마 아니에요 진짜요? 만져봐도 돼요? 그럼요 나도 그쵸? 단 나도 이 옷이 굉장히 매끈하네요 네 다리 아이들 제가 조금씩 당겨볼까요? 될거에요? 잠시만 다행도나 다르다면서 일로다니게 누가 그래? 다우야 이해해봅시다 평소에 해봐 다행이야 누구야? 지금 시청자 분들 보고 계시기 때문에 잘 나와요 우리 다 모일까요? 자 빨리 따라 하셔야죠 아 많이 소원해 보셨다 아니에요 아 저 이거야? 스프링머스 아 스프링머스를 사용해 그러면 다시 거니치고 아니 시작부터 올라오세요 맨날이 방에 붙이실거구요 오른자리 뒤쪽 살짝 하이버그를 넣으실거에요 살짝 후반에 높이까지 올라가서 오른손으로 이빨 갖고 오셔서 가운데 잡으실게요 초록색이요? 그대로 잡고 옆으로 누우실게요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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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바닥은 청장방을 보셨상태로 그대로 호로 마시고 입으로 내쉬인 호흡에 영프리 힘으로 올라오실거에요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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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골반 정면 바라보시고 선생님 골돌 떨립니다 원래 떨려요 내쉬인 호흡에 올라오실거에요 한번 더 마시면서 내려가고 내쉬인 호흡에 영프리 힘으로 쭉 죽겠다 꼭 잡고 올라오실거에요 마시면서 내려갔다가 내쉬인 호흡에 무릎 핀 상태로 벽 누르시면서 올라오실거에요 이쁘만 나올게요 잠시만요 저 포기해요 내쉬인 호흡에 올라오실거에요 올라올 수 있어요 올라올 수 있습니다 내쉬인 호흡에 탈골 올라오실거에요 왜? 유지요 유지 반대쪽으로 마시고 내쉬인 호흡에 추후정천히 마시면서 잠깐 내려가실게요 아 아따 아 힘들어요 아 힘들어요 네 여러분 다시 한번 알려드리지만 저는 10대입니다 그럼 뒤돌아상 한 번 더 가실거에요 그럼요 한 번 더 해야죠 다이어단걸 왼 다리 왼 다리가 먼저 앞으로 가실거에요 왼 다리 뒤에 위하리 쪽이죠 잡아주시고 왼 다리 앞에 왼 다리 뒤에 왼 다리 뒤에 그리고 눕고 본의 다리가 부응해요 누워야지 태아가 잘하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나도 모를래요 조금만 조용히 해야지 선생님 목소리가 들리니 조금만 조용히 해주세요 내로마시고 10대와이치 안녕하세요 슈퍼를 좀 마시면서 내려갔다가 내신 호흡에 쭉 호소 잡고 안되겠어요 우선 못되겠어요 그 상도 없나? 내신 호흡에 눕힌상태로 발바닥도 벽에 누르당데도 내신 호흡에 마지막 마시고 뇌시노베 물 올라와서 멈출 거예요 그렇게 해서 마시고 내시고 더 올라와서 조금 더 칼내 상담사 마시고 내시고 더 올라와서 쭉 마시기 네 몸이 안 올라와요 이건 전혀 안 빠져요 이건 아니에요 저 원래 전화하는데 이거랑은 안 빠지 말고 이거 근데 팔도 이것도 팔도 생긴다 유리야 조용히 강하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빠르게 다른 동작을 드려 마음 아파 하겠습니다 벌써 실신하신 거 아니시죠세요? 아 아니죠 아니죠 저는 엄마예요 실신을 시작할게요 아 첫째는 저 쪽에 선생님 많으시네요 아래 안에 뜯어 없다고 선생님 날씨에서 가실 거고 빨리빗이 실실실 두 번째, 두 번째, 두 번째, 두 번째, 우리 발을 이렇게 넣어주고 하나씩 넣어서 살짝 행돼 해줄 수 있게 누워요 아니요 다리 넓게 오픈하셨거든요 뭐하기 어려워 다리로 오픈 다리 오픈 오픈 이거 그거 같아요 어? 잠시만 그때 암수가 생겨났나 이거 뭐죠? 물에서 물을 파네요 수상스키? 수상스키 그대로 호흡 마시면서 내려갈 거 같아 호흡 잡은 상태 떠올랐어 아 잠깐만 떠올랐어 내쉬인 호흡에 엉덩이 간략한 힘 잡은 상태로 올라가실게요 쭉 올라와요 쭉 올라올게 엉덩이 힘 잡고 다시 마시면서 내려가고 엉덩이 뒤로 쭉 빼면서 일단 마셔야 돼요 내쉬인 호흡에 엉덩이 힘 잡고 올라갈 수 있도록 올라와서 한 번 더 쭉 잡으실 거예요 다시 마시면서 내려갈게요 쭉 상체 세면 상태 엉덩이 쭉 빼고 앉으시고 입으로 내쉬인 호흡에 엉덩이 잡고 간략팀 잡은 상태 올라가 쭉 쭉 마지막에 엉덩이 힘 잡고 아니네 다시 마시면서 내려가고 선생님 발이 미끄러져요 약 마셨잖아요 내쉬인 호흡에 쭉 엉덩이 더 잡아야죠 발략팀 힘으로 두 번만 더 갈게요 마시면서 무릎 나가지 않게 뒤로 안 놓고 잡고 있어요 무릎 나가면 안 돼 내쉬인 호흡에 무릎이 나가면 안 된대 올라와요 어디? 그럼 내가 날까? 발끝 좀 나가면 안 돼요 마지막 마시고 내려갈 거예요 그 상태 유지해요 내쉬고 안 올라와요 한 번 더 마시고 내쉬고 더 집어넣고 마지막 마시고 내쉬인 호흡에 올라갈 거예요 오늘 쭉 잡아 爸爸 올라와서 마지막 나와 몇 분 지났죠? 몇 분 지났죠? 예상 ne? 몇 번 해본 그게 있어서 저번보다 덜 힘들네요 전 그때 악몽이 떠올랐어요 그때 암흥은 따라서 잘 모르겠네요 그래도 선생님이랑 함께 하니까 즐겁습니다 태아 잘한다 감사합니다 다이앤이 롱땡이 그만하네 근데 이런 거는 집에서 솔직히 기계가 없으면 잘 못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거 할 때는 고무 찡찡 늘어나는 거를 걸어가지고 집에서 셀프로 이거 맨투맨 특히 우리 자세할 때 중요한 건 맨투맨 아니에요 이 무릎 뒤로 엉덩이가 이렇게 되면 안 되잖아요 이게 진짜 중요하죠 너무 막 과도하게 벌리거나 안 짱으라면 또 이상한데 근육이 되게 있을 수 없잖아요 맨투맨 아니에요 저 이거 데이터 보면서 하트 쓰고 있어 하트 여기 있나요? 하트 여기 눌러주세요 태아 진짜 잘한다 고은이도 잘해요 저도 잘해요 잘하려고 노력 중입니다 서율이 내가 꿈꾸던 여자예요 고맙습니다 지금 유리언니가 꿈꾸던 여자 지금 그냥 진짜 저희가 선생님이랑 방금 뭘 하나 걸었어요 왜요? 왜요? 선생님이 고난이도 동작을 알려주신대요 근데 거기서 제일 오래 버티는 사람이 필라티스 1등이에요 나네 사실 지금까지 보여준 것만으로는 약간 슬피를 걸을 수가 없죠 약하죠 약하죠 그래서 정말 고난이도 동작을 쓰면 알려주실 거예요 그러면 오래 버텨야 돼요 1등은 전부다 그걸 오래 버티는 사람이 네 안 버텨야 돼요 저는 선생님과 이미 얘기를 끝냈기 때문에 1등은 저예요 뭘 얘기를 끝내요 끝내는 거니까 아니요 아니요 나는 시작하기도 전에 선생님과 선생님 양식권 1등을 골라주셔야 됩니다 아스마 감사합니다 태아 1등 할 때 서율 사랑해요 한 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배워볼까요? 한번 해봅시다 어떤 거예요? 갑시다 우리 어 좋아 무서워 제가 1등 할 거예요 이거 제가 사실 제일 못하는 거예요 몰라 그게 무슨 소리예요? 무서워 뭐 하는 거지? 제가 두렵습니다 살살했어요 여러분의 댓글과 사투만 있다면 뭐든 입고 할 거야 옆으로 누워서 왼팔은 머리 위로 올리실 거예요 오른팔은 앞으로 뻗으실 거예요 바닥에 내려오신 상태 발도 길게 뻗어서 다리 같이 움직이실게요 이 상태에서 꼬로 마시고 입으로 내쉬는 호흡에 올라올 거예요 쭉 팔 앞으로 뻗을까요? 팔 앞으로 뻗을까요? 이거요? 팔 앞으로 뻗을까요? 팔 앞으로 뻗을까요? 네 같이 발을 둘 다 이렇게나요? 네 같이 아 이렇게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거 못 줘야 돼요 우리가 버텨야 돼요 팔 앞으로 뻗은 상태 팔 앞으로 제일 잘하시네 저 부분 앞으로? 저는데요? 아 저거 저는데요? 그렇지 아 진짜 아니야 1등 2등 저 저 저 꼴쭌 아닌데 아 잠깐만 1등 이거 검색할 수 있나요? 다시 하나 둘 셋 하면 하나 둘 셋 하면 훅 올라옵시다 아까 1등 자신 하나는 어디 갔어? 나 포기할래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훗 나야 1등은 나야 1등은 나다 1등은 나 난데? 저 사람은 전 찾아보지도 않았어 정동으로 내려갈 수 없네 정동으로 내려갈 수 없네 정동으로 내려갈 수 없네 정동으로 내려갈 수 없네 고은입니다 정동 이게 바람이 팔꿈치를 놓치고 있어요 팔꿈치를 떼고 팔꿈치를 떼고 팔꿈치 일단 지 굉장히 으아 호그 오빠 2등이라면서요 호그 형 cut 형 형 저 중앙 3등! 4등! 5등! 아니요! 3등! 나 꼴등만 알면 돼 아까 2등이 맞췄습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 소주연 제가 분명히 더 오래된다 2등이지만 만족하세요 나는 꼴지로 안을 6등을 3등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꼴등으로 다해요 용 쓴네요 수연아빠가 용 쓴다? 감사합니다 잘해요! 빨리 포기해 근데 여러분 꼴찌 적았나 말 없었잖아요 1등! 1등! 여러분 작가님 저 양말 한번 보여주세요 저 양말 빡빡한거 아닙니다 여러분 얇아서 그래요 얇아서 늘어나서 그런거에요 제 양말 보래요 뭐야 뭐야 양말 깨끗해 그래서 우리 지금 어떻게 되는거에요 순위가 어떻게 됐냐면요 다시한번 알려주세요 아니지 1등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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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려주세요 태아언니 서일언니 저 세안이 다행 꼴찌가 좋아 그런거 아닌데 저 이거 생방송이니까 아까 선생님 2등한거 이거 나가게 해주세요 아 생방송이니까 이미 나갔을거에요 그것만으로도 어디야? 그리고 항상 브이앱 때 제가 뭘 걸리네요 아 근데 지금 댓글을 보니까 다들 태아언니가 잘한다고 아주 난리가 나네요 네 맞아요 이런때가 제대로 얻어지는게 운동신경이 되게 좋거든요 근데요 저는 지금 이 몸에 있는 근육들을 다 빼고 싶어요 사실 아 그럼 저 주세요 빼세요 태아님이 역시 잘한대요 감사합니다 아이고 sorry it's okay 저희 사진에 저희 프린세스 선생님들이 또 강하게 딱 집중해서 하게 할 때는 원래 엄청 박시게 하는데 네 저희가 오늘 촬영을 한다고요 다행 벌칙 없네요 살짝 풀어주셨어요 원래 저희 솔직히 말도 하면 안 돼요 다행 벌칙 드세요 맞아요 오늘 하루가 마치도 먹지 말게 하겠어요 소음시간에 말하면 안 되거든요 근데 저는 집중하기 위해서 그 이거 뭐야 필라테스 방이 여러개가 있어요 네 감사합니다 체으방도 있고 리포머방도 있고 여러가지가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체으방 굉장히 좋아해요 저도 체으방 좋아해요 여러분 그러면 저희가 오늘 이렇게 끝나기 아쉬우니까 네 재미난 놀이 한번 해볼까요 어떤 놀이요? 저희가 오늘 자주 하는 거 있잖아요 공을 활용해서 아 저 짐벌을 활용해서 노는 맞아요 자주 노는 모습을 보여드릴게요 운동은 여기까지만 합시다 네 너무 많이 망가진 것 같아서 운동은 여기까지만 합시다 한 번 해보시죠 아 저희가 아까 사실 유리언니랑 잠깐 해봤었는데 너무 재밌어서 보여드리려고요 아 네 보여드리려고요 저 짐벌 위에 올라가서 중심을 잡고 제일 오랫동안 버티는 사람이 이기는 거예요 네 이기는 거예요? 아 아까 그건 없는 거예요? 아까 그건 연습게임입니다 아 이기는 사람이 볼링하게 아 인간 볼리 인간 볼리 아 좋아요 좋아요 다시 시작 다시 시작 그럼 나 핑크 난 파랑 난 파랑 네 여러분 나 파랑 벌써 운동은 끝입니다 이렇게 끝이 났고요 빨리 와 어깨 맞을 거야? 뽕 뽕 감사해요 고마워 한 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안경을 여우 보여드릴까요? 여우 저희 뭐하는 건데? 저희 중심이 헐 한 번 여러분 해보도록 할 텐데 빨리 빨리 해볼까요? 제가? 이건 내가 이기했는데? 아 제가 여기서 어? 아 좀 뒤로 살까? 중심을 잡게 안 해요? 중심을 잡게 자 아 잠시만 볼링은 1,2,3스텝으로 하는 걸로 네 자 갑니다 여러분 리액션 중요하고요 갑니다 준비 잠깐만 나 무서워 어 어 어 뭐하는데? 아 어 어 이 친구 아 이 친구 아니 두 번째 아 아 죄송한데 여러분 할 말은 있어요 발 떼야 된다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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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태워 태워 오 저 심심 잡고 있잖아 자 갑니다 하나 둘 발 떼 으아 으흐 우와 어떻게 멈춰 발 안 떼 발 안 떼죠 자 발 안 떼는데 발 안 떼잖아 아 떼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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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니 생각만 보세요 바로 자 준비다 준비 아 근데 왜 이렇게 하냐고요 스타 오 제가 요령이 있어요 이거 뭐보다 지금 언제 하는 거냐면 네 다이어트할 공이 오잖아요 간디오파요 공이 오면 발을 들면서 차요 그러면 간디오파 다이어트 다이어트 자 갑니다 저만 남는 거예요 하나 둘 아 그럼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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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와 나와 안녕하세요 박지성입니다 별 봤어 자 이렇게 세영이 옆에 남는 걸로 그럼 이제 제가 굴려도 될까요 네 좋아요 좋다 나의 쓴맛을 보여주지 아 이거 어렵다 아 우리 우리 서로를 이렇게 잡아가지고 얘기합시다 그럼 아빠 자리를 해보자 근데 이게 잘하면은 1타 4기까지 갈 수 있어 세영아 너의 발을 이제 손을 해봐 세영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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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갑니다 아유 좋아 제가 반사 신경이 좀 좋아요 바로 뒤로 밀려놨어요 저 1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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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타임 아 다리 이런 표정도 할 수 있을 것 같아 네 발 떼는데 안 되는 거 아니 님들 내가 알려줄게 발 떼기 시작해 3타임 3타임 2타임 3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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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요 언니 인정할게요 저 인정 3타임 내가 해냈어 이 어려운 걸 3타임 3타임 4타임 저희만 재밌는 거 아니죠 저희만 재밌는 거 아니죠 저희만 재밌는 거 아니죠 멤버들 다 앉아보래요 둘이만 재밌어요 둘이만 재밌어요 멤버들 다 앉아보세요 멤버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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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영씨 타포하되요 멤버들 멤버들 같이 앉아주세요 제가 공을 건드볼래요 네 좋아요 유정아 빨리 유정아 나도 보고싶어 태연씨 태연씨 태연언니 네 앉아주세요 네 조용히 해주세요 구독과 이 공이 굉장히 크네요 재밌대 해보겠습니다 나 세리번에 집중이 안된다고 해보겠습니다 세리번에 집중이 안된다고 세리번에 우리 소행에 의지해야 할 건데 아니야 소행에 의지해야 일단 태연언니부터 아니 소행에 의지해 태연언니부터 다 스킨을 하시겠다고요 다 나의 언니 점점 집어 와우 자 이제 앉아보세요 우리 소통을 좀 해야될 것 같아요 아 좋아요 너무 잘했어 너무 힘들다 나 저예요 사랑해 저예요 사랑해 저예요 사랑해 너무 시끄럽게 해서 요가 선생님이 화가 나실 것 같다고 하시는 분들 있으셨어요 진짜로? 1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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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싸 그러면 우리 그러면 우리 언니한테 언니가 보고싶은 거 보여줘서 만족한 노래 한 번 보여줄게요 좋아해 나 지금 진짜 공부하거든요 어떻게 할까요? 나 약간 데자비야 이거 그거 같아 우리 개인 영상 있잖아 뭐지? 그거 유튜브에 올라간 안 보시래요 서 엉덩이 나가겠대요 여러분 빨리 해주세요 저 먹고싶어요 소통 아니고요 소통입니다 저 먹고싶어요 아까부터 자꾸 그러시는데요 소통이요? 소통 아니고 소통입니다 근데 저 먹고싶어요 먹고싶어요 그러면 해요 여러분들한테 28분만에 소통 감사합니다 여러분들한테 제일 어려울 것 같은 요가 동작을 만들어서 보여주기 아 그건 아니에요 나 꼴찌했잖아요 뭐지? 저 한마디만 해도 돼요? 네 뭐지? 저희가 오늘 뮤비뱅크 뮤비자키를 하거든요 네 근데 그거 댓글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요? 근데 그게 밤에 오늘요? 네 오늘 몰랐던 사슬이야 네 오늘 꼭 본방사슬 부탁드립니다 네 저희가 오늘 그때 인터뷰도 하고 그랬어요 맞아요 게임도 하고 네 그러면 우리 가위바위보에서 파웨이도 먹기에요 그럼 가위바위보야? 네 가위바위보에서 이제 저요? 저거 하세요 게임을 가위바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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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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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를 제외하고 내가 총이 좋거든 왜? 그쵸? 나 먼저 여자야? 아 제가 먼저 안내가 사랑하는 두 분만 아 네네 알았어요 자 시작 만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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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가 하는건데? 너가 먼저 한다며 아 너랑 한잔 안 돼 제가 먼저 할게요 시작 만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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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안돼 아 안돼 맞아 자 한잔 하시구요 아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하나 둘 셋 넷 만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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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두 분이 저도 먹게 해주세요 저도 먹게 해주세요 그럼 두 분은 특별한거 아 또 먹고 싶다 특별한거 할건데요 지금 팬분들이 다 먹을 뻔했어 잠깐 조심하실 수 있으니까 우리 그러면 어 노래 좀 해달래요 어떤거 해주세요 노래를 자기 파트를 그러면 살짝 불러주시는걸로 노래 다 노래해달라는 분이 굉장히 많으세요 재밌고 있고 노래 해드릴까요? 세월이씨 시작 우리 노래를 시작 자 웃어봐 Let me just smile 그래 넌 웃는게 예뻐 하트 눌러주세요 세월씨 케but 그래도 눈물이... 오.. 오... 못 대고 드신다는 고급팀 어... 유정이는 안 불러줘요? 만두 먹고 싶다 누구야? 아까 누가 맞은 거 유정아 너도 불러줘 너 타트 좋다고 아 거기가 좋다고 Let me just smile 이게 약간 콜르스프트인데 보여줄게요 해주세요 자, 웃어봐 Let me just smile 그리는 웃는 게 저겁니다 네, 이겁니다 어떤 분이 어떤 분이 운동하고 나서 이혼 음료를 마시면 안 됐네요 왜요? 이유가 뭐예요? 마시면 안 되나? 왜요? 하트가 엄청 많아졌어 많아지셨대 우리는 하트를 누를 수 없네요 근데 그런 말 있어요 운동하고 나서 음식을 바로 섭취하면 안 되죠 이 몸이 빨리 그거를 흡수한다고 생각하고요 근데 그것도 있어요 운동하자마자 앉으면 엉덩이 커진다 엉덩이 커진다 어? 진짜요? 그럼 졸아야지 일어나자 졸아야지 난 그래도 앉을래 운동하고 앉으면 엉덩이 커지는 거예요 결국 여러분 저 하고 싶은 게 생겼어요 왜요? 풍마코트 피었습니다 할래요? 아니요 우리 넓으니까 놀 수 있어 우리 친한 넓은 걸 장점으로 놀잖아 뭐야 이거 풍마코트 피었습니다 할까? 그럼 합시다 우리 술래정 하자 우리 술래정 하자 제가 언니 술래? 그래 내가 술래 잠깐만 내가 다 먹은 사람 누구야 빨리 나와 너잖아 네 정답 제가 술래를 하도록 하자 언니 우리 술래정 하자 뭐야 이거 어디갔어 술래정 하자 술래정 하자 술래정 하자 몰라요 저희는 모르는 거예요 저희 몰라요 분명히 한 모금 밖에 안 마셨는데 저희는 모르는 거예요 빨리빨리 우리 무궁화를 합시다 네 무궁화 좋습니다 그러면 술래는 고운이요 고운이? 다 먹은 고운이 그래 다 먹은 고운이 야 내가 다 먹은 거야 다 먹은 고운이 가자 어디 저쪽으로 하면 돼요 이쪽으로 쓰시고 여기 쓰겠습니다 그럼 너무 좋지 않으십니까? 아닙니다 천은 여기 천은 여기 천은 여기? 아니 여기가 안되지 저기여야 되는 거 하겠습니다 천은 이쪽으로 천은 여기까지라 여기 이거 한 번에다가 넘어지고 야 너무 박스러 안됩니다 태아님이 분리수록 부탁드린대요 저 진짜 가볼 거예요 네 제가 지켜볼 거예요 무궁화꽃이 됐어 와 핫라이드 아니 이거 봐 이거 너무 미끄러워 오세요 여기 이거 이거 잡아주세요 너무 미끄러워 무궁화꽃이 됐어 아 진짜 세영씨 뭐 하시네 네 이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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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 이래 잠아 손 좀 봐 네 네 무궁화꽃이 됐어 거기에 끄나 거기에 끄나 아 편이 거기에 끄나 여기를 끄네 여기를 끄라 저희가 나이를 먹어가지고 이제 Second 무궁화 꽃 지폐준다! 무궁화 꽃 지폐준다! 못채어! 안채어! 더 움직여요! 안채어! 안채어! 아니 저기요 잠깐만 생각해보니까 제가 다리가 느렸던것 같네요 나 진짜 힘들어 그만 안해봐 생각해보니까요 생각해보니까 제가 발병에 먹었어요 나 진짜 조마조마했어 나 진짜 조마했어 심장 빠질게 됐어 들려 들려 우리 다시 하자 한 번 더 해줘 제가요? 나이드립 친 사람 누가 나와 술아빠 하지 말라잖아 나이드립 나야 제가 그럼 다시 해볼까요? 고은씨 이번에는 할 수 있겠어요? 모르겠어요 눈대 뒤로 와주세요 그러면 우리 너를 위해서 하나를 추가하자 들어올 때 깽깽이로 들어오고 아니야 진불타고 해나가는데 그럼 너도 진불타고 와야지 아니야 얘는 진불타고 우리 깽깽이로 어때? 아니지 인정할 때 깽깽이로 들어가세요 알아서 보세요 누구나 갑시다 다혜씨 무슨 소리야 아니 제가 다혜 보여드릴까요? 무슨 소리야 무슨 소리야 아버지 오세요 나 안해요 태현이 오세요 태현이 오세요 나 이거 무서워 이거 끊길까봐 태현님도 오세요 아 진짜 이 사람들이 유라님 하이파이 아니요 소통하고 있어요 태현이 안오세요? 언니 일본어 아리가또 오이쿠츄 데스까? 오이쿠츄 데스까? 오이쿠츄 데스까? 오이쿠츄 데스까? 저요? 제가 제일 기준이었습니다 물을 안깍거렸는데 오세요 오세요 무궁화꽃꽃이 피었습니다 무궁화꽃꽃이 피었습니다 무궁화꽃이 피 아 뭐야 아 뭐야 잠시만 아 깽깽이를 안 들었어요 근데 미안한데 급하니까 깽깽이가 안되잖아요 나는 근데 보면서 가야되나 말아야되나 하나 잡혔어요 아 깽깽이 까먹었는데 네 결국 태현언니가 달리가 제일 늦었던거고 태현언니가 폰에 들어가실때 하하하하 언니 그것만 보고있지 마요 이리로와요 천천히 너무 하고싶어 사실 우리가 여기는 지금 운동하는 곳인데 우리가 계속 게임을 하고 있어가지고 말이에요 저 160 프로필 사실 프로필 빼면 사실 161점 몇입니다 고은아 너 달리기 못하니 프로필 사장에는 162로 되어있는데 정확히 말하면 161점 몇입니다 최초 공개에요 여러분 진짜요? 그럼요 그래서 우리 지금 언니를 잡았는데 어떻게 하는지 태현언니가 벌칙이죠? 언니 벌칙이면 언니가 끝나고 김밥 사주기 완전 좋다 여기 주변에 진짜 김밥 맛있게 하는 데가 있어요 맞아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그거 먹으려고 김밥 사주기 공허하게 왔는데 활사카드 활사카드요? 근데 태현언니가 자주 많이 사주세요 그래서 더이상 사달라고 할 수 없네요 나 정말 맘에 든 댓글을 봤어요 우리 야자타임 해달래요 그런거는 하면 안된다 아니에요 오늘 생일했을때 그거 했다가 그거 나가지도 않았잖아요 근데 그래야 나 언니 언니 안나갔잖아요 그냥 하는거에요? 콜을 하자 콜 언니 아니 잠깐만요 1분이요 조용히 해 조용히 해 언니나 조용히 하세요 네 아 네네 앉을까요 우리? 앉아요 언니 앉아요 나 언니 빠질래 동생이 너무 무서워 태현한 손에 그렇지 않습니다 두고 보세요 태현야 네 언니 할말이 없다 할말이 없다 나한테 평소에 워낙 신경을 못써줘서 미안하다 언니 아니에요 유리야 어? 네 어? 뭐라고 했어? 잘 챙겨줘서 너무 고마워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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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너무 고마워 유리야 주야 오늘 영생성 주야 사랑해 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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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쳤나봐 주야 너 감당할 수 있네 뭐야 언니 나 갖다 못해 너 사실 양말 빠진거 맞지? 언니 아니에요 봐보세요 아 자꾸 양말을 갖다 뭐라 하시는데 주야 조용히 해 주야 조용히 해 쉿 아 아 언니래 저는 언니들이 정리할 때 조용히 합니다 한정아 한정아 언니들 언니 아 언니야 듣기 싫어 언니들이 더 많았어야 재밌었으면 좋겠다 아니 넌 조용히 해 알았어 네 다 했어 무서워 무서워요 언니 병아리가 뭐라 삐약삐약거려 언니 아 근데 야자탈이 하니까 할 말이 언니 밖에 없어 언니 이러다가 덜덜덜덜 아 우리 예전에 그거 우리 나중에 그거 한번 해보자 저희들끼리 게임을 한게 있었는데 이렇게 이마 위에다가 자기가 제일 잘 사용하는 아 금지여 금지여 금지여를 아 본인이 묻혔고요 의견을 총 동의를 해서 상대방이 적어줘서 이마에다 이렇게 딱 붙여놓는 거예요 금지여 그러면 그러면 우리 다음 방송 때 저희는 저희는 그냥 게임 방송을 합시다 그럼 오늘 원래 우리가 필라테스였는데 어쩌다보니까 게임을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저희가 게임을 좋아하고 메이크 이런 거 제대로 게임 방송을 다음 주에 하면서 어쩌세요 우리 한번 필라테스 동작 중에 다리찍기를 한번 네 다리찍기는 다리찍기는 또 서열 씨죠 네 둘이죠 아 둘 다 보여주세요 아주 메이터탈 끝난 말이야 네 둘 다 추야 유리 유리에요 추야 추야 유리 추야 여기에서 진다 세로로 원하시는 내 앞에서 채치면 안 그러잖아 나와 아 와 무서워요 무서워요 저는 가로가 안 돼요 세월 씨 세월 언니 언니 아니 진짜 빨리 빨리 가로 원해요 그냥 해 아무렇게나 가로 가로 그냥 남은 데로 오오오오오오오 우와 잉몬아 유리야 내가 살았지 말랬지 이렇게 한 번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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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니 존경할게요 언니 여덟해요! 언니! 여덟이 아닌가 봐, 수야! 저는 근데 가로찍기가 아닌데 그럼 새로 찍기만 해요 얘네는 우리? 저희 베리곳입니다 새로 찍기만 해요 내가 또 해봐, 다 해봐 자, 우리 다 해보자 이제 내가 못할 줄 알아? 언니, 저 잘한다고요 하나, 둘, 셋 한 거에요 너 뭐야? 한 거다 진짜 할 수 있어요 의외로 미안해 됐죠? 아니, 고문아 보여줘 너가 보여줘야 내가 내가 알 수 있어 비밀이었는데, 제가 못하는 게 아니에요 예를 봐요 한번 해봐? 진짜 봐? 어쨌든 봐 찔려보겠습니다 나 못하는 게 아니야 이거 봐, 안 되죠? 안 되죠? 안 되죠? 저는 다리 찢기는 아닌 걸로 우리 예전에는 우리 신념이 안 돼 뭐, 뭐 되네, 뭐 되네 이렇게 막 뭐 이렇게 누워가지고 아니, 이거 왜 찍셔야 돼? 아니, 아니, 그거 말고 저 이거 할 수 있어요 불려서 봐봐요? 잘 봐요? 아, 그거 아니라 이거 이 동작 있잖아요, 여러분 언니, 바로 해주셔가봐 맞아요 이게, 무슨 재생 뭐해 뭐 하나? 순대고 그거 꺼내 주시면 언니, 그거 바닥은 도와줘 언니, 이거 목 아프죠? 오오, 됐어 좋았어 저 이거 배웠어요, 다 했어요 다 했어요 다 했게 배웠어요 하나 더 하나만 더 아프니까 아프니까 청춘이다 어? 이 동작은 안되시는 분들이 따라오는 거에요 보여주세요 들어서 와 어 내 배 나와 언니 이거 소금이에요 내 배는 안된다 소금하니까 내 배는 안된다 선생님이 이상해요 안 이상해요 여기 전성적이에요 형님 이상한데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 또 낙관을 이용해서 소금 하나 더 해요 뭐요? 저도 합니다 저도 합니다 어떤 게임을 할까요? 여러분 약간 의견을 내주세요 어 우리 자주 하던 거 연습실에서 연습실에서 우리는 연습실에서 노래 치우고 춤을 추죠 그게 저희가 제일 그러면 사실 제일 많이 하는 운동은 안무인 거 같아요 맞아요 그리고 저희 사실 저기 런닝머신이 있는데 런닝머신에서 들어가보면서 하는 게 정말 꿀이에요 오우 뭐가 꿀 맛으로 알아? 하니 여러분 네? 우리 소통할까요 그럼? 소통을 좀 많이 하세요 아프면 혼자야 당연하지 게임이래 당연하지 게임 어때요? 좋다 후우 당연하지 나도 안 해 우리 다음번에 게임하는 걸로 하고 네 그 다음에 오늘은 좀 소통을 하는 걸로 해요 사실 제가 오늘 감기 기운이 있어서 아침에 이비인후과를 갔다 왔거든요 근데 비도 많이 오고 요즘 꽃가루 때문에 워낙 어린 아이들이라든지 어르신분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그렇죠 우선 대기를 1시간으로 했어요 제가 지금 여기 사실 바빠요 아이인가요? 어르신인가요? 저는 어른인가요? 어르신까지는 아니고 어디에서 가나요? 어른? 어른? 우리 매니저분님께서 저희 노래를 틀어주신대요 네 춤을 추라고? 어? 랜덤데스 어때요? 한 명씩 나와서? 아 좋다 랜덤데스 좋다 랜덤데스 랜덤데스 안닙오 아 잠깐 아니야 아니야 아니에요 아 잠깐 멘네 그래 저게 재밌어 편의점이 좋아요 좋아요 빨리 바꿔주세요 ㅋㅋ 뭐야? 저.. 접니까? 어디가니? 성공! 태연기 파트 잘 맞아요 어? 이러는데? 펜스장에서 저희 춤을 춥니다 문유영씨 아 내가 트롯을 다 따라할 수 있는데 이거 틀렸네? 잘 봤습니다 이게 완벽한 것 같아요 언니 빨리 해야 돼요 이게 사실 저희 팬분들이 지금 소통을 하기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럼 앉아서 소통할까요? 네 앉아요 딥다운 네 소통을 하는 걸로 호은아 어? 너가 서복지가 보여 아 자꾸 자꾸 조심해 여러분들 잘 하신대요 저희가 오늘 사실 살짝 정신이 없었지만 이윤지윳이 뭐예요? 여자? 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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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들 지금 댓글을 마구 올려주세요 유지윳 궁금한 거 있으면 한번 올려주세요 엠세요 저희가 주간 없는 아이돌 유지입니다 일본어 아 주간 없는 아이돌 일본어 언니 일본어 주세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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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어떡했어 아이스테루 여러분 하트 눌러주세요 하트 하트 근데 저희가 말 안해도 다들 너무 열심히 눌러주셔가지고 맞아요 주운시스템님이 저보고 보급 표정을 했잖아요 한 번 더 가나요? 그리고 율님 흑발 예쁘대요 오 알아봐 주셨어 언니 머리끼만 찰랑 해주세요 찰랑 따끈따끈하게 염색 감었어요 다분이 뽀한다는 거나요? 저희는 피라디스를 끝나고 가시는 네 음식을 먹을 거로 ㄹ듯이 마시고시려 했습니다 Say something in Englisch Hell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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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love you I love you 여러분 하트가 심매를 독주하겠어요 감사합니다 대박 팬이에요 유닛빨 이유는 네? 유린이빨 이유는? 언니 이유가 뭡니까? 이유요? 뿌염을 하기가 너무 귀찮아서 아 뭔가요? 아 둘이 잘하는 게 싫어서 둘이 잘하는 게 너무 싫었어요 그렇죠? 자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계신 프로그램은 후예일입니다 후예일입니다 채널 보세요 절대 가지 마세요 하트만 연락 주세요 지금 힐링님 팬들도 있어요 안녕하세요 고은아 감기 일본어로 카즈 카즈? 카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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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뭐야? 카즈 파이팅 공장 다들 공감하신대요 유리언니 말에 왜왜왜왜 내일 쇼참해서 보세요 내일 쇼참해야죠 언니 뭐라고 그랬는데? 오늘 지금 시청하고 계시는 저희 타지 해외팬 여러분 저희 고은이가 화요일마다 매주 뭐지? 그 프로그램인데? 네 케이팝핀을 하고 있는데요 제 등만 보여준다고 근데 제가 MC분이랑 얘기를 하려면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돌아서 있어요 그렇죠 저는 카메라는 여기 있고 그래서 제가 잠깐잠만 이렇게 도는 건데 상태가 안 좋은 날 돌지 않습니다 네 그거 알아주셔야 됩니다 영어로 하는 사람들 때문에 고은이도 많이 봐주셨으면 좋겠고요 저희 내일 어? 쇼참 나가요 여러분? 네 쇼참 다혜야 개소리 다른 버전은 없니? 개소리 다른 버전이요? 조금 더 우렁차게 할 수 있어요 여기 댓글에서 캡처 타임 좀 만들어달라는데 오케이 오케이 상영씨 다혜 개소리 하나 보여드리고 네 근데 여러분 귀 조심하셔야 돼요 네 알았죠? 그러면 우렁찬 시골 멍멍이 해볼게요 네 엄청 멍쌀 것 같아요 우와 골이 울렸어요 밖에서 놀라 Opera 골이 울렸어요 그러면 캡처 타임 해볼까요? 한 명씩 합시다 네 거기부터 돌아가 자, 면수합시다 나부터? 나감 από?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해요 안녕 귀요한데 파전 안 드시나요 내가 귀에 못 알았네요 언니들 사사사 해줘 갑자기 조용해졌어 우리 얘기해주세요 그래서 민망하니까 근데 다혜의 개소리가 하나 더 강아지 소리가 조금 더 우렁차진 것 같네요 그쵸 저는 뭘 보여드릴까요? 전 제가 하트를 이렇게 자주 해요 저는 이렇게 해요 어떻게 해요? 다들 하트 어떻게 해요? 난 이렇게 해요 난 그냥 이거 간편하게 이것도 많이 하고 제가 요즘 내가 널 지켜줄게 맞아 언니는 이러고 있잖아 아니 근데 언니는 또 이래 이렇게 하고 이렇게 이렇게 맞아 이렇게 한번 이렇게 언니가 웃을 때 활짝 활짝 약간 이렇게 웃어요 옆에 눈썹을 지켜 올리고 이렇게 이렇게 뭔가 눈을 어떻게 떠요 저 하늘에 저 한번 저번 주 브이앱 촬영했을 때 제가 미션을 받았잖아요 제가 이걸 너무 하고 싶어서 방송에서 막 이랬더라고요 뭐야? 아 이거 하트를 하는데 그냥 이렇게 하면 되는데 맞아 강조 강조 나 했다 제가 브이를 이렇게 이렇게 했는데 카메라가 넘어갔더라고요 그래서 안 잡혔어요 풀샷이다가 제가 딱 하자마자 바로 타이틀으로 탁 넘어가는 바람에 잘 나오지 않았는데 그래도 어떤 팬분이 봐주셨더라고요 아주 사랑합니다 부산에도 비가 온대요 여러분 그런가요? 아 저희 팬사인회를 언제든지 공개해도 될 아직 안 되나요? 아직 확장이 되게 없어서 네 근데 진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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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조금만 기다려주시면 지금 말하는 중이에요 여러분 근데 시작 때부터 지금 간절하게 원하시는 게 있죠 팬들이 이런 애교 애교를 원하세요 애교요? 아니 언니부터 다시 시작합시다 저는 근데 항상 저희가 애교를 하면 가능을 안 해줘요 좋아요 애교를 하고 그래서 서로 자 세유 씨부터 다 했습니다 저요? 언니부터 해주세요 언니부터 해주세요 언니부터 해주세요 이렇게 해주세요 이렇게 해주세요 왜 말 안 해줘 귀여워 어떡해 너무 귀여워 내 손발이 없어질 것 같아요 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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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근데 원래 평소에 무조건 레슨 했을 거 굉장히 애교가 없 너예요 너 이거 귀엽다 귀여워 뭐요? 다 해주신 거야? 다 해주신 거예요 뱀 저 그러면은 저는 음 음 음 뱀 뱀 뱀 뱀 뱀 나도 웨잉 조금 해주세요 하자 와서 해주셔야 돼요 뱀 옛다 애교 옛다 애교? 지금 옛다 애교 옛다 애교 안 되겠네 뱀 잘했어 그러면 이제 제가 해주겠습니다 뱀 뱀 뱀 아 뱀 , 뱀 뱀 뱀 뱀 뱀 뱀 너 마무리가 잘해야 돼 뱀 뱀 아 목아파 뱀 뱀 뱀 뱀 뱀 오 귀여워 그러면서 오늘 저희 브이앱은 샷콤 정신화점이란 샷콤이란 오늘은 이렇게 끝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네 샷콤일까? 저희가 사실 필라테스였어요 저 자꾸 양머리 신경 써요 어쨌든 오늘 1등 표정은 태어났고 꼴찌는 저였어요 인천합니다 근데 저 솔직히 양심처럼 할 거 하나 있어요 뭐요? 다혜랑 저랑 공동 꼴찌예요 그래 이 친구야 역시 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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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저희 오늘 뵈요 감사합니다 하이 그럼 저희 오늘 즐거웠어요 네 웰그 어 왜 빨리 왔어 자 여러분 네 이제 마무리를 할 시간이에요 네 오늘 또 아쉬웠지만 다음 주에 더 재밌는 즐거운 모습으로 여러분들께 찾아뵙겠습니다 네 이제 끝 네 감사합니다 우리 다음 주에는 게임 방송이에요 안녕 또 한마디씩 하는 건가요? 안녕 네 한번 해주세요 여러분 베리베리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지금까지 다행히 즐거운 브이앱이었습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베리곰 많이 사랑해주세요 감사합니다 김밥 먹으러 가고 싶어요 와 드디어 세영이의 개인 방송 오픈입니다 네 저는 지금부터 먹방을 보여드릴 건데요 네 캐스팅입니다 네 캐스팅 김밥을 먹으러 갈 거예요 돈까스 김밥을 먹으러 갈 건데 한번 가보실까요? 우리 아직 아 여기에 아우 신발이 있네요 하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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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 방송 아직 조금 남았어요 뺑 하트 안녕 하트 너 꺼요 뺑 하트 뺑 너도 뺑 뺑 안녕 우리 우리 구팔이에요 구팔 라인드 말 안하면 몰라요 구팔일리 일삼이 이 구팔공이 요 이 나는 구팔일리 일삼이 이 난 몽 이